계속해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정식 기자, 김정은 총비서의 딸 주해가 최근 들어 안 보인 지가 상당히 된 것 같은데요. 주해가 공식 석상에 안 나온 지가 얼마나 됐죠? 네, 주해가 가장 최근에 공개 석상에 나온 때가 언제인지 찾아보니까 지난 5월 17일에 보도가 됐던 김정은 총비서의 정찰이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 현지 지도되었습니다. 당시 주해는 아버지인 김정은 총비서와 함께 하얀 가운에 하얀 모자를 쓰고 공개 석상에 등장을 했는데요. 이 보도 이후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김정은의 현지 지도에 주해가 수시로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석 달 넘게 자취를 감춘 이유가 뭘까요? 주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지난 3개월 동안의 김정은 일정을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7일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기념열병식과 여러 행사들에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가 대표단이 초청이 됐기 때문에 주요 외교 행사를 하는 자리에 10살 남짓한 딸을 데리고 나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또 노동당 전원회의나 당중앙군사위원회 같은 노동당의 정식 회의에는 주회를 동반하기가 어렵고요. 최근에 있었던 군수공장 시찰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회를 데리고 가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김정은이 주회를 공개하고자 했으면 공개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회가 3개월 동안 모습을 감춘 것이 좀 오래되기는 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김주회가 김정은의 후계자다 아니다 뭐 여러 관측들이 있으니까만 김주회의 위상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니겠죠?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적으로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때 김정은이 중국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관람하느라 주회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열병식 도중에 주회에 백마가 등장하면서 주회의 위상이 여전함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이 주회를 등장시킨 애초의 의도, 즉 다음 권력도 직계 자녀에게 4대 세습으로 간다. 여동생이든 누구든 다른 사람은 차기 권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메시지는 그대로인 것 같고요. 지금 잠시 주회가 안 보이는 건 4대 세습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판단 하에 대답했습니다. 이런 판단에 잠시 수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정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